가십시오. 저희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영모라 우애받으실 수 있습니다. 중저 마마뿐 아니라 저희도 위험해집니다. 마마. 목숨을 부지하는 것. 그것이 제가 지켜낸 유일한 것입니다. 솔직히 말하면 난 당신 아들이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마. 어뻑니다. 작금의 왕조는 내 자식들을 숙청해서 그 피로 쏟은 것입니다. 대비가 시작한 짓입니다. 근데 왜 내가 그걸 끝내야 합니까?